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고등학생, N수생 영어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외나 수업을 신청하실 때 우리 아이는 어떤 책을 배우고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완성시킬지에 대한 대략적 커리큘럼을 학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것은 저에게 이제 수업을 신청하실 때 어떤 교재와 교육과정으로 자녀분이 영어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에 앞서서 점점 더 수능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출학한 학생이 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국어와 그리고 수학과 탐구의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로 대학이 결정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 학과에서 모인 경쟁자들 사이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건 영어 등급의 감점 유무라는 거죠. 어떤 학생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를 정말 잘 봤어요. 하지만 영어가 2등급이다. 영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 경쟁자들 사이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또는 2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감점 차이로서 밀려서 불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국어와 수학과 탐구로 결정하는 것은 대학이지만 마지막 경쟁자가 붙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건 영어의 감점 유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은 감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입시판에서 당연히 반드시 영어는 1등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대평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죠? 80점 넣으면 무조건 2등급.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난이도가 어렵다? 90점 컷. 나머지는 2등급. 80점 컷. 나머지는 3등급. 자 그렇게 된다면 영어 시험장에서 몇 개 실수를 한다? 그러면 1년 공사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평가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영어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다음은 영문법 책입니다. 자녀분이 공부해야 될 영문법 책이 가장 중요하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문법이죠. 그죠? 영문법을 알아야 글을 읽고 독해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분 학생이 중학생이다. 근데 영문법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개념도 몰라요. 학원에 몇 년간 보내봤는데 여전히 발전은 없고 문법 문제는 다 틀리고 감으로 풀어요. 자 그럴 때는 기초 개념 완성, 기본 완성에는 바로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 이 책으로 기반을 닦아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그래머전 종합편이에요. 만약에 자녀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요. 기촌 기본이 있는데 아직 영문법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래머전 종합편 이 책으로 수능까지 가는 영문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일문 그래머 책인데요. 올해 새로 나왔는데 우리 천일문은 어떻게 알고 있죠? 대부분? 구문돋기 책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천일문 그래머 이번에 나온 책은 구문돋기, 영문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내 자녀 학생이 영문법은 잘해요. 근데 과연 독해도 잘할까요? 그래서 영문법과 독해 두 개를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책 바로 천일문 그래머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다, 기본이 없다, 개념이 없다라고 할 때는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으로 일단 기본 그리고 기초를 다 끄시고 그리고 수능까지 가는 완벽한 영문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머전 종합편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영문법과 독해 이 두 개 다 걱정이다. 독해도 잘하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천일문 그래머 책으로 독해와 영문법을 함께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권의 내용물을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짜 잘 이해되는 영문법이요. 그림도 있죠? 그림도 있고 완전 기초적인 개념과 기본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문제 풀 수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개념, 이론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옆에서 이론 학습을 하고 바로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기초 개념을 확실하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 개념이 없는 중학생이나 그리고 고1, 고2 대상으로 이렇게 쉬운 영문법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래머전 책을 한 번 볼게요. 그래머전 종합편이에요. 어렵죠? 보기만 해도 아까 진짜 잘 이해되는 영문법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쌓여있다고 싶으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옆 페이지는 외워야 될 공식과 이론이 함께 수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외워야 될 공식과 이론을 학습하고 바로 옆에 문제를 풀어서 수능까지 갈 완벽한 영문법을 완성하기에 딱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머전 종합편은 난이도가 있지만 수능까지 써먹을 반드시 암기해야 될 공식과 이론이 수록되어 있는 완벽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일문을 볼게요. 자 천일문 책을 보시면 천일문 영문법 올해 새로 나온 책입니다. 간략한 이론이 있어요. 간략한 문법 이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간략한 문법 이론이 있고 바로 밑에 구문독해와 서술형 문제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책으로 영문법을 대략 완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법과 독해도 걱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영문법 이론과 구문독해 서술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책으로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천일문은 영문법과 그리고 구문독해를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가보면 서술형 쓰이와 문제풀이에요. 일단은 앞에서 말했지만 아무리 문법 이론과 개념을 알고 암기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고등학교 내신에서 50%가 뭐죠? 서술형 쓰기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이론이 다 암기가 돼 있어도 그걸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서술형 문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의 30-40%는 아까 50%도 출제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30-40% 50%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을 암기했는데 서술형을 다 틀려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봐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블랙라벨 서술형 쓰기가 기출이 집대성 되기 때문에 가장 서술형 대비 준비하기에 좋은 책이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책이죠. 중학생들은 반드시 풀어야 될 중학영문법 3800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암만 이론을 알아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연습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영문법과 고교영문법 3800제 3400제로 문제 푸는 연습과 이 책 안에도 서술형 쓰기가 있습니다. 이 두 책으로 문제 푸는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론과 개념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연습이 되어야 바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볼게요. 자 왼쪽부터 블랙라벨 중등영문법 3800제 고등영문법 3300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술형 쓰기와 문제 풀이 능력 특히 문법 문제 풀이 능력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서술형 한번 볼게요. 여기 블랙라벨 책을 보시면 주부 술부를 나눈다거나 그리고 전사구를 묶는다거나 형용사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문법은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응용을 하고 문제 풀이 능력에 적용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보람이 있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형 글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중앙영문법 3800제와 고등영문법 3300제도 보시면요. 안에 문법 문제가 엄청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아까 배운 이론으로서 이론책으로 배운 기본과 개념으로서 서술형과 그리고 문법 문제에 적용을 함으로써 내신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준과 학년에 따라서 서술형 글쓰기 문법 문제 풀이 능력 이 두 개를 함양하기 위해서 문법 문제 풀이 책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다음은 내신 대비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로 수업을 하겠죠. 근데 학교 영어심은 교과서보다 부교제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부교제에서 지문 50개를 했다. 지문 50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수학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잖아요. 영어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학습은 반드시 저랑 함께 예습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만약에 프린트에 필기가 안 돼 있어 그럼 같이 분석하고 풀어서 필기하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확실하게 집어서 내신 대비를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와 부교제 프린트 공부를 다 했다고 쳐 그 다음은 뭘로 할까요? 바로 직접 만든 그리고 여러 외부 업체에서 구입된 변형 문제를 풀겠죠. 사실 이 변형 문제를 얼마나 풀었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결정이 되겠죠. 절대 교과서 내로 절대 안 냅니다. 그 교과서를 어떻게든 학생이 틀리도록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와 부교제 그리고 프린트 이 세 권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신 영어가 전부는 아니죠. 결국에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수능 영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 영어 독해 거기서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자녀를 의대로 진학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벌써 중학생 1, 2, 3학년부터 수능 영어를 선행으로 학습을 시키세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능의 스탠다드 수준에 맞춘 문제가 나오는 수능 특강을 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중등 고등에 따라서 중학교 수능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매년 새로 나와죠. 고등학교 수능 특강 이 두 가지로서 중등 고등 수준별로 독해 실력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독해 대비 수능 기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방금도 살짝 얘기했지만 내가 고2다 고3이다. 실제로 수능장에서 경쟁할 대상은 누구죠? 우리 반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친구들이야. 의대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재수생, 3수생만큼 실력을 만들어놔야 돼. 그럼 어떤 책으로 공부하냐? 어떤 수준의 문제로 대비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수능 기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수능 기출에 모의고사를 다 푸는 건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재수생, 3수생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어디로 갑니까? 강남 대치동에 시대인제나 강남대성 학원에 가잖아. 그러면 시대인제나 강남대성에서 공부하고 시험치는 모의고사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대비 학생이 이제 수업을 저에게 신청을 한다면 어떤 컨텐츠로 갈 거냐? 수능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기본이고 시대인제, 강남대성,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등 이명학 그리고 조정식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도 있죠.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수능 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컨텐츠, 질 높은 컨텐츠로 수능 영어 독해를 대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를 설명했으니까 다음으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과제입니다.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학습량을 어디서 보완을 하느냐? 결국엔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 부모님 말씀 안 듣죠? 저도 어릴 때 말씀 안 들었으니까 영어 감이 일주일에서 영어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매일매일 일정량의 영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규칙적인 과제량이 되겠지. 그렇죠? 매일매일 3문제씩 독해 풀기 이렇게 매일매일 일정량을 영어 공부를 하도록 습관화 시켜주고 학습 태도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 선생님의 몫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문제를 풀도록 과제를 제출을 할 겁니다. 독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날까지 매일매일 독해 3문제씩 푼다면 그게 수백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 영어 독해를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 매일매일 3문제는 적죠? 그래서 실력과 수준에 따라서 3문제가 된다거나 6문제가 된다거나 12문제가 된다거나 양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의 습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삼령 이 독해 교제로 과제를 낼 거고 자, 다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수업 복습, 숙제 확인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문법 이론, 독해 해석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응용하고 실제로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매일매일 일정량의 과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 풀어보고 거기서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수업 시간이나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해서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면 매일매일 3문제씩 영어 독해를 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복습하기 위해서 매주, 매일 과제 정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이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영어에서 더 중요한 거야. 단어입니다.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학생분들도 영어 단어는 암기가 습관화되어야 돼. 내일이 영어 단어 시험이다. 하루 만에 100개 외운다고 쳐.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에 30개 남아요. 한 주가 지나가면요 5개 남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립식으로 쌓여나가야 돼. 단어 암기는 항상 습관화되고 그리고 시험 확인, 단어 암기 확인을 매일매일 해서 저한테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야 돼요. 단어는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항상 매일매일 습관화를 해야 결국에는 수능 영어나 내신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 없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매일매일 단어 암기를 해서 이렇게 자체 테스트를 쳐서 저에게 문자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을 쳐서 10분간, 15분간 수업을 꽁으로 먹는 선생님분들이 계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 안 칩니다. 정원하면 수업 5분 전에 단어 시험을 쳐서 잠깐 동안 저한테 확인을 봤던가 그런 방법이 아닌 이상 매일매일 단어 암기를 해서 이렇게 자체 셀프 테스트를 쳐서 저에게 매일매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습관화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이 단어, 영어 단어책에서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옮겼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뺏기고 옮겨 적더라도 2회독, 3회독이 쌓인다면 결국에는 억지로라도 암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단어 암기의 습관화 매일매일 인증받는 단어 암기 체계 시스템으로서 단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N수생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영어는 절대평가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죠. 점수만 1점 넘으면 1등급, 2등급을 주지만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려워지면 그 90점, 80점을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수준별로 나는 구문독회가 안 된다고 싶으면 이명학쌤, 유명하신 선생님이죠.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 구문독회 교재로 완성을 할 겁니다. 올해 새로 책이 나왔어요. 구문독회부터 완성을 해서 그 다음으로 뭘 하느냐. 당연히 수능 기출 풀고 그리고 강남대성, 그리고 시대인재. 대치동에서 재수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학원이 바로 시대인재 학원이죠. 강남대성도 있겠지만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치는 컨텐츠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실력이 없다고 하면 구문독회를 먼저 해서 문법과 어휘, 그리고 독회를 한 번에 다 잡고 그 다음에 대치동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수능 기출,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시대인재 모의고사, 그리고 강남대성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로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게끔 확실하게 완성을 시킬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항상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과 컨텐츠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면 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문법 이론을 배우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독해 해석법을 배우고 그 해석법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겠죠. 자, 다음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단어함기 과제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함기는 매일매일 일정량 공부하는 습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함기 과제 매일매일 인증을 받아야 되고 수업 시간에 문법 이론 수업을 해서 이론을 완성하고 그 이론을 응용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내신을 대비해야 된다면 문법 이론으로서 응용해서 서술 문제 쓰기 훈련을 해서 시험에서 40%나 50% 차지하고 있는 서술형 글쓰기 다 맞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해를 못하겠어요.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싶으면 문법 이론도 배우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를 함으로써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법을 알므로써 전체의 글을 해석해서 독해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꼼꼼한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문법 공부 됐다. 구문 독해도 됐다라고 싶으면 최종적으로 대학에 가기 위한 순 독해 문제풀이를 연습을 할 겁니다. 항상 커리큘럼은 수준별 단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어함기하고 이론 배우고 문제풀이하고 내신 대비를 한다면 서술형 글쓰기 학습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구문 독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법을 해서 전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순 독해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 짓을 텐데 이렇게 총체적인 수업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렸고 더욱더 자세한 1대1 채팅과 상담으로써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